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8일 수익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익 535,510원 수익으로 오늘 마감하였구요. 누적수익 1,200,95410원 수익률이 400%를 넘었네요. 이제 403.2%로 오늘 마감했습니다. 자, 잠깐 복귀 좀 해보자면요. 자, 오늘은 비교적 매매를 빨리 시작했습니다. 2평선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 보고 다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추세 유지되고 있다 싶어 들어가서 초반에 매매를 잘 했으나 지지부진하고 하락으로 좀 깨는 모습 보고 제가 여기 부근에서 프로듀스로 제가 전환했습니다. 이게 좀 실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볼린저 밴드도 밑으로 깼고 아직까지 2평선 완전 돌아서지 않았으나 20일이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푸스로 좀 빠르게 접근을 해봤는데요. 자, 결론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보고 있었으면 상당 손실이 있었을 텐데 제가 손절하고 다시 콜콜 들어가서 다행히 매수방향으로 다시 포지션 잡아서 수익으로 끝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점수를 주자면 한 50점도 제대로 안되거든요. 자, 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빠르게 스위치를 했으나 제 원칙에 좀 벗어났었구요. 많이 벗어나진 않았지만 한 이러한 부분 60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급했거든요. 20일 이평선 저항받고 위에서 지지부진해서 좀 빠르게 전환했는데 여기서 밑으로 빠져버리면 이평선 완전 돌려내겠죠. 좀 한 박자 빠른 매매로 상당히 위험했으나 또 잘한 것은 밀은 부리지 않고 손절을 하고 방향대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근에서 다 청산하고 밀리는 거 보십시오. 지금 여기 저항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11시 반에 지표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기 때문에 제가 운 좋게 수익으로 마감하고 오늘은 마감을 했습니다. 좀 더 저도 신중하게 잘 매매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복귀 좀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